스테르 상쾌하이버 한 게 1,400원이고 지금 특정 편의점에서는 1 플러스 1 이벤트하고 있습니다. 아마 미니스톱이었던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 조그마한 게 125ml가 75kcal이고 이 조그마한 게 1,400원 합니다. 뭘까? 그쵸 뭐길래? 하루 한 팩 비움 습관이라고 하네? 락츠로스가 300mg 들어있다고 해요.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돼 있다네요. 식이섬유가 이렇게 액체로 돼 있네? 그렇고요. 약간 노란빛이 도는 밀키스 같은 한품이고 비타민C 맛이 나네요. 맛은 맛이진 않습니다. 난 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고 치커리 화이버도 들어있고 믿을 수 있는 파스테르 쾌변 품질 기술이라고 하네요. 제가 방금 야식으로 김밥을 먹었는데 그것도 그냥 소화가 잘 안되고 바로 내려갈까요? 올리고당 유산균 배양액 결정가당 이렇게 들어있고요. 맛있지는 않습니다. 맛은 엄청 맛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1,400원 내고 먹을 맛은 아닌 것 같고 그래요. 그냥 뭐 화장실을 잘 가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이게 유산균만으로도 효과가 좋아서 굳이 사먹을 것 같지 않아요? 너무 좋다고 하니까 먹기는 하는데 이 조그만한 것에 비해 칼로리도 되게 높고요. 그냥 그러네요. 궁금해서 사먹어봤어요. 원플러스 원하길래. 한번쯤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.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.